봉울은 내꺼야! 이른 아침, 페트와 루키가 하나에게 정비를 받으러 왔네요.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 요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서 말이야. 며칠째 둘 다 쉬질 못하고 있어.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루키? 흐흐흐, 페트 일단 너부터 빨리 고쳐야겠다. 엔진 오일부터 갈아야 되는데. 어? 엔진 오일이 다 떨어졌잖아. 어쩌지? 하나 누나! 안녕하세요! 어, 너희 마침 잘 왔다. 누가 창고에 가서 엔진 오일 좀 가져와 주겠니? 제가 갔다 올게요. 응, 어흑. 어디보자? 어, 저기 있다! 어! 어! 으악! 어? 어? 이게 뭐지? 어? 타유가 늦네. 응? 뭐 교차로 신호가 또 말썽이라고? 아휴. 페트 아무래도 다시 가봐야겠소. 으응. 하나야. 나머지 정비는 다음에 받을게. 괜찮을까? 얘들아. 어? 내가 보물 지도를 발견했어. 보물 지도? 음. 확실히 이 표시는 동물 같긴 하는데. 그쵸. 보물 지도가 확실하다니까요. 분명 여기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엄청난 보물? 우와. 우와. 얘들아. 이것 좀 봐봐. 어? 이 표시 말이야. 차고주 마크랑 똑같지 않니? 우와. 정말이네. 그럼 보물이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글쎄. 그럼 우리 컴퓨터를 한번 알아볼까? 자. 이걸 여기에 넣으면. 에? 뭐야. 저긴 주차장 놀이터잖아. 주차장 놀이터에 보물 상자가 있었단 말이야? 으응. 얘들아. 그럼 우리 어서 보물을 찾으러 가자. 그래. 다 같이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어? 음. 난 지금 급하게 가볼 데가 있어서. 어? 뭐? 난 갈게. 으악. 로기. 나도 보물 같은 건 관심 없어. 간이야. 우리 놀러나가자. 어? 하지만. 어서 가자니까. 어? 알았어. 어? 얘들아. 뭐야 다들. 정말로 가버렸잖아. 결국 타요 혼자 보물을 찾기 위해 놀이터로 왔어요. 같이 찾으면 좋을 텐데. 어? 저건 로기잖아? 보물은 내가 먼저 찾아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다더니 보물을 혼자 독차지하겠다 이거지? 어? 어? 저건. 어? 흐음. 나도 타요랑 보물 찾으러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 둘이서 보물 찾으러 가지 않을래? 그럴 거면 아까 타요랑 같이 갔으면 됐잖아. 뭘 모르는구나. 그랬다간 넷이서 나눠가져야 된다고. 그래도. 그래서 너 나랑 보물 찾기 싫어? 그, 그건 아니고. 아이고. 간이야. 한 번만 도와주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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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야호. 그럼 빨리 가자. 어, 같이 가.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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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나? 으흑. 여긴가? 으흑. 대체 보물이 어딨지? 으흑. 으흑. 로앙이. 롱이. 이, 누구세요? 나는 보물을 지키는 전설의 자동차다. 흐흑. 전설의 자동차? 너같이 욕심 많은 버스는 절대 보물을 가질 수 없다.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첫번거 먹어버릴 댁야.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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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가 벌써 와 있는 건 아니겠지? 으아악! 으아악! 로비 탈락! 으아악! 저건 로기잖아? 무슨 일 있었나? 히히히힛! 어? 라니! 가니! 타라요! 놀라긴! 혹시 너희도 보물을 찾으러 온 거야? 어, 아냐! 근데 누가 또 왔었어? 글쎄! 로기가 우리 몰래 보물을 찾으러 왔더라고! 혼자서 독차지하려 했나본데 내가 좀 걸려줬지! 로기를 쫓아버린 게 타요였구나! 타요를 따돌려야 하는데! 아! 타요! 사실 우린 너를 찾으러 왔어! 뭐? 나를? 왜? 하나 언니가 급한 일이 있다면서 널 찾았거든! 그치, 가니야? 아! 마, 맞아! 아직 보물도 못 찾았는데! 빨리 가봐! 엄청 급해 보이던데! 할 수 없지! 그럼 난 먼저 갈게! 라니, 이래도 괜찮을까? 타요에겐 미안하지만 할 수 없지! 빨리 보물부터 찾자! 응! 꼬마버스 타요! 뭐야! 결국 아무것도 못 찾았잖아! 그러니까 다같이 찾았으면 좋았잖아! 너희들! 하나 누나가 날 찾았다구! 날 따돌리려고 거짓말 한거지! 어? 무슨 일이지? 흥! 너희들 로기한테 장난쳐서 쫓아낸잖아! 와! 그게 무슨 소리야! 로기! 타요! 니가 날 따돌리려고 전설의 자동차에 흉내낸거야! 니가 먼저 우리 몰래 보물에 도착하려고 했잖아! 아! 얘들아! 그만해! 너희들 왜 싸우고 있니? 지도! 그, 그게요! 보물 때문에! 뭐? 보물? 흠, 그러니까 저기 표시돼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보물은 찾았니? 아니요! 어? 하나야! 지도가 저렇게 오래된 걸 봐선 저기는 옛날 차고지가 아닐까? 아! 맞다! 차고지가 옮겨왔었지! 네! 그럼 저기는 어디에요? 잠시만! 차고지 표시를 옛날 차고지 위치로 바꾸면! 어! 저긴 예전 공원이잖아! 지금은 아마 공사 중일텐데! 공사장이요? 고마요 시트! 와! 와! 보기야! 용기! 아, 피곤해. 헉헉! 로기! 하으, 로기! 다가! 저렇게 빨리 달리면 위험하잖아! 저 녀석들이! 어서 가자 패트! 음? 뭐야? 보울을? 네! 분명 이 근처에 묻혀있을거에요! 아! 하지만 이 근처는 아llawer... 난 전부 파봤는걸. 그래 보물 같은 건 본 적 없어. 아 그러고 보니 아직 파지 않은 곳 있어. 사실 이쪽에 아주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거든. 자 여기야. 우와. 어서 파봐요 퐁콘. 어디 그럼. 어? 안에 뭐가 있는데? 우와. 진짜 보물상자야. 녀석들. 보로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면 위험하잖아. 너희 모두 속도위반이야. 루키. 패스. 대체 왜 그랬던거니. 어 그게 보물을 먼저 찾으려다가 그만. 보물? 네. 루키 이 상자 좀 열어봐 주세요. 이게 보물이라고? 어디 일단 열어놔 볼까? 이게 뭐야? 보물이 아니잖아. 아히이. 으응. 으응 이리옹. 으흐흑. 으악. 으으으음 안돼. 으응. 으아악. 으응. 으아악. 으응. 으아악. 으앙. 그 날 이후로 난 경찰관이 되는 걸 꿈꾸게 됐어. 그리고 내가 제일 아끼던 장난감 경찰 배치를 보물상자에 넣었지. 언젠가 진짜 경찰관이 되면 열어보려고 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찾게 되다니. 우와, 그럼 루키는 어렸을 적 꿈을 이룬 거네요? 그런가? 뭐야,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먼저 찾으려고 다투기만 했잖아. 파융, 거짓말해서 미안해. 우리도 미안? 아냐, 나도 잘못했는걸. 이제 우리 이런 일로 다투지 말자. 하하하하, 고마워 얘들아. 이건 내게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야. 요즘 일이 바빠서 힘들었는데 너희 덕분에 힘이 나는걸. 정말요? 녀석들, 그래도 과속은 안 된다. 꽝! 안돼! 꼬마 버스들이 결국엔 진짜 보물을 찾았네요. 덕분에 루키와 페트가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하하하하 출발!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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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꼬마 버스 붕붕붕 싱싱싱 달리는게 너무 좋아 큰 문제 덕분에 아뇨. 되기좋을ке